음악 안녕하십니까 서유범 스님의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3집 땡중땡보살 제5회차 정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괴로울 때가 있고 또한 즐거울 때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마치 비바람을 맞아야 영그러가는 곡식이나 과일들처럼 우리 역시 즐거움과 괴로움 속에 몸과 마음이 단련되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땡중땡보살은 스님께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신 내용 가운데 불자님들께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만을 담아 묶어놓은 책인데요 오늘은 제19페이지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 도중에 어떤 선수가 패널드킥을 차게 되었어요 그런데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나 볼을 차리는 키크가 모두 불자인지라 잠시 부처님께 기도를 하죠 이럴 때 과연 골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안 들어갈까요 그럼 이럴 때 부처님은 누구에게 가피를 내려주실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평소에 절을 많이 한 사람의 편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연불이나 독경을 많이 한 사람의 편을 들어줄까요 어찌 보면 그들은 운동선수라 평소에 절을 갈 시간도 혹은 연불이나 독경을 많이 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그러면 그들의 부모가 하신 절이나 연불 독경의 숫자에 따라 행운이나 가피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여여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데 모르기는 해도 제 생각에는 다소의 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이 갈고 닦은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리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가피란 눈에 보이는 현운 가피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명운 가피가 있는데 기도나 절 독경이나 사경 등을 열심히 하면 부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스스로 부처님의 진리를 토대로 공부를 하여 몸으로 짓는 살생, 투도, 사음을 고치거나 입으로 짓는 망어, 거짓말, 기어, 발린말, 양슬, 이간질, 악구, 악한 말의 잘못됨을 고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기에 현운 가피라고 하고 마음속의 탐진치를 고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만 마음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어둘 명자의 명운 가피라고 하는데 결국 가피는 부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볼 때 그 선수들 역시 더 많이 노력한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20페이지 자신들의 해야지인데요 헨리 포드 회사에서 과거에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두 사람을 동시에 채용하여 똑같은 자리에 배치를 하자 고학력자가 불만을 표시하였어요 고학력자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에 대 포드 사장은 나는 자네들의 능력을 채용한 것이지 자네들의 이력서를 채용한 것이 아닐세 자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자네의 실력을 보여주게나라고 하였는데 사실 무척이나 멋있는 답변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기는 어느 방송사에서 이력서에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적지 않게 하고 현장에서 취재를 하여 기사를 작성하라는 시험을 치루었는데 훗날 합격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이었다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명문대 출신은 그 값을 한다는 생각이기도 한데 간혹은 뒷문으로 들어가거나 부적절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인데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만들고 노력하기보다는 누구에게 빌고 저라고 매달리고 있으니 과연 제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어머니가 밥을 먹으면 어머니가 배가 부르고 선임들이 음식을 잡수시면 선임들이 배가 부른 것인데 대체로 어머니가 빌고 선임들이 빌고 있으니 과연 공덕이 있다면 그러면 그 공덕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세상의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통을 만들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 지혜를 깨우쳐 늘 편안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땡둥땡보살 제5회차 정일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승돌하십시오 라이브 우리 예enan